안녕하세요. 김도연 강사입니다. 오늘은 트와이스의 Feel Special 하이라이트 부분 배워보도록 할게요. 자, 바로 들어가 볼게요. 오른발 뒤로 집으면서 손은 크로스 그리고 머리 뒤로 넘기면서 앉아주세요. 이때 시선은 오른쪽으로 쭉 바라봐주시면서 다시 왼호로 정면 봐주실게요. 다시 한 번 더 1, 2, 3, 4로 와주시고 그 다음 팔 구르시면서 왼손을 쭉 밀어주세요. 그 다음 가지고 오면서 양손을 허리 감싸주시면 됩니다. 이때 골반은 다운, 업, 다운, 업으로 가주실 건데 그 다음 다리 모아주세요. 그 다음에 왼손으로 4번 털어줄 거예요. 이때 동작 골반도 같이 2, 3, 4번 털어주시면 돼요 한 번 더 1, 2, 3, 4, 5, 6, 7, 8, 1, 2, 3, 4 그 다음에 오른손으로 밑을 쫙 밀어주세요 그 다음 양손같이 구르신 다음에 오른손 머리 뒤로 가져다주실 건데 이때 발은 왼발 들어주시면서 오른쪽 쭉 누르시고 그 다음 왼호로 가신 다음에 다시 왼발 쭉 눌러주시고 그 다음에 오른발 다시 짚으시면서 내 볼에 가져다주실 거예요 오셨으면 그 다음에 손이 머리 뒤 어깨 크로스 다시 펴주시고 골반 터치해주실 건데 이때 골반이 왼쪽, 오른쪽, 왼쪽, 오른쪽으로 같이 가주실 거예요 다시 한 번 더 카운트를 해볼게요 1, 2, 3, 4, 5, 6, 7, 8 오셨으면 양손을 검지로 쭉 들어 올리실 거예요 이때 골반은 반시계 방향으로 쭉 돌려주실게요 그 다음에 스마일 표시 한번 해주시고 왼발 가져오신 다음에 양팔 쫙 구르시고 밑으로 내리실 건데 이때 검지로 또 내리실 거예요 이때 오른발은 하나 짚으면서 하나, 둘, 셋 세 번만 옆으로 쳐주시면 됩니다 다시 한 번 더 1, 2, 3, 4, 5, 6, 7, 8 1, 2, 3, 4, 5, 6, 7, 8, 1 그 다음 세 박자 걸어주시면 됩니다 제자리 걸음 해주실게요 여기까지 영상 보고 올게요 You make me feel special 세상이 아무리 날 주저앉혀도 흑불고 아픈 말들이 날 찔러도 네가 일상한 것이 없어 That's what you do 다음 동작은 아까 첫번째 주셨던 것처럼 마찬가지로 해주신 다음에 왼호 짚으시면서 팔도 같이 내려주세요 그 다음에 왼손 오른손 얼굴에 짚어주실 건데 골반도 왼쪽 오른쪽 해주시고 오른발 가져오시면서 팔을 쓱 쓸면서 앉아주실 거예요 오셨으면 그 다음에 팔을 어깨선상에 짚어주시면서 오른발 다시 놓아주세요 이때 팔은 다시 허리를 감싸주실 거예요 그 다음 팔을 모아서 아래서 위로 두번 올리실 건데 이때 골반도 같이 뒤로 착착 밀어주실 거예요 그 다음에 팔을 얼굴 앞쪽 뒤쪽 그 다음 목덜미 잡아주실 거예요 이때 왼발 오른발 구르시고 왼발 다시 짚으시면서 앉아주시고 다시 왼쪽으로 착 쳐주시면 됩니다 카운트로 다시 가볼게요 1, 2, 3, 4, 5, 6, 7, 8 1, 2, 3, 4, 5, 6, 7, 8 그 다음은 마찬가지로 아까 했던 동작 똑같이 반복해주시면서 두번 올라오실 거예요 그 다음에 양손 검지로 밀어주세요 앞으로 밀어주시면서 골반도 같이 반시계방으로 쭉 돌리고 목소리에 가사 맞춰서 접었다가 펴주시고 그 다음에 왼손 상체 쭉 밀어주시고 오른쪽 상체 쭉 밀어주시고 이때 골반도 같이 왼쪽 오른쪽 그 다음에 밑에 한 번 치고 앞에 한 번 치고 똑같이 쭉 처음 동작으로 밀어주시면 됩니다 자 한번 카운트로 가볼게요 1, 2, 3, 4, 5, 6, 7, 8 1, 2, 3, 4, 5, 6, 7, 8 1, 2, 3, 4 자 여기까지 영상 보고 올게요 2, 1, 2, 3, 5, 5, 9, 9, 9, 10 2, 3, 5, 10, 10 고고